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삼성 SDI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좀 올려드리기로 했죠 자 지난번에 못다한 우리 이야기 못다 말씀드린 어떤 분석의 내용들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거고 지금 물론 시세가 좀 처지고 있지만 이 처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 있을 때 사버리면은 수익폭이 좀 적어요 그만큼 빠질 때 항상 관심을 가져야 그게 결국에 돌아오면은 다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빠진 만큼 수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하락 너무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또 다양한 분석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 SDI 소개에 앞서서 여러분들 뭐 죄송하지만 지금 또 여러분들께 알리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전달만 드리고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5월 마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진행될 때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다양한 좋은 정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존에 제가 기본 가격도 인상이 된 상황에서 지금 이벤트를 처음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한 달에 22만원 꼴이 되는 거죠 이벤트로 한다라고 하면 한 달에 22만원이고 일주일에 뭐 한 5만원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더 좋은 성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명품 주식 하나 좀 사보자 44만원짜리 주식 명품 하나 사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대비 우리 핵심 매집 종목들 뭐 삼성 SDI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기타 그 밖에 삼성 SDI와 함께 봐야 될 우리 반드시 또 같이 봐야 될 소재 쪽의 종목들도 있어요 그쵸? 시장이 커져가는 만큼 배터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반도체가 커져가면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보듯이 이찬현지도 우리 배터리 기업들을 보면서 같이 꼭 봐야 되는 수주장구가 빵빵한 그리고 메이저들을 거래처로 둔 그런 기업 지금 제가 메인 종목으로 단타수장 리딩 서비스 끝나도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라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거 오시면 여러분들 같이 또 편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들어오는 기준으로 선착순 수명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5월 말일까지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지난번 삼성 SDI 영상에서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내재화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부터 폭스바겐이나 테슬라부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쵸? 배터리 기업들 주가 많이 빠졌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비용 처리가 또 있었죠 작년에 우리 현대차의 코나 화재건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처럼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배터리가 우리나라가 K배터리가 물론 지금 전세계 탑은 맞아요 근데 그만큼 아직도 안정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거는 부정적으로 볼 내용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새롭게 뛰어드는 산업이고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오히려 지금 이 정도의 규모와 이 정도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마진율이 좀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흑자로 제대로 전환을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또 슬슬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커져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LG나 SK 쪽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고 있죠 흑자도 못 보고 있는데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렸었고요 자 오늘 이제 다가올 모멘텀은 어떤 내용들이 있겠느냐 K배터리 2023년까지는 미국 현지의 K파의 55%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미국 현지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생산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가 우리나라 3사 포함해서 우리나라 기업 K배터리만으로도 미국 전체에서 55%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엄청난 시장인 거예요 엄청난 시장 LG와 SK는 신규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 부분을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 왔어요 이게 이미 모멘텀으로도 작용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이벤트가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는 뭐 때문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뭐 사실 100%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그렇죠? 옥중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사면 이야기가 슬슬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커가는 산업은 맞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클 산업은 맞고 이미 여러가지 수주장고들도 빵빵합니다 이미 수주장고도 빵빵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거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를 할 건 포기했지 이 정도 사이즈로 지금 현재의 이 정도 캐파로 앞으로 23년, 25년 미래목거리를 다 대처를 한다? 절대 불가능이죠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왜 SK와 LG는 저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몇조 단위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동안 이제 삼성 SDA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지 배터리 쪽으로 해서 흑자가 나올 텐데 사이즈별로 중형, 소형에서 다양하게 흑자로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향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규모 그 다음에 수주 잔고 이런 것까지 놓고 보면은 이거는 증서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99% 이거는 증서를 해야 되는 항목이다라고 봐요 저 같아도 해요 저 같아도 합니다 물론 제도는 아니지만 저 같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만약에 정말 사면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공격적으로 아마 뭔가 투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목걸이가 널렸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다라는 건 사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리지 우리가 정말 몇 배로 이렇게 수익을 같이 더 볼 수 있는 게 바로 소재 쪽입니다 시장이 커져가는 만큼 이만큼의 배터리를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필요한 원자재가 됐든 소재가 됐든 부품이 됐든 장비가 됐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그렇죠? 글로벌 해외 기업들로부터 계속해서 오더를 받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여러분들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닥에서부터 벌써 또 한 3,4%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또 고개를 들어요 지금부터 고개를 들어요 이거 앞으로 우리가 한 못해도 뭐 물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말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30% 이상 수익은 당연히 가능한데 뭐 2021년, 23년까지 쭉쭉 본다면 사실 2차전지 종목들은요 2023년까지 가져가야 돼요 진짜로 못해도 23년까지 가야 돼요 얘네들 보시면 21년부터 자 삼성 SDI 21년부터 해서 올해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점프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놓고 보더라도 23년까지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작년 대비해서 지금 몇 배입니까? 두 배 이상이에요 내년까지만 해도 두 배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고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들은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지금 아직도 은행 금리 적죠 그럼 이런 종목에다 저축하셔야죠 그렇죠? 이런 걸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포인트는 추가적으로 VIP방에서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경기가 빠르게 좀 성장을 하면서 그동안에 좀 주목해볼 수 있을 만한 바닥에 있던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편입을 잘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들이 그때그때 수익을 또 열심히 많은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자 그 밖의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테마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테마성 종목들로 접근을 하시고 지나간 테마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열이 되어 있는 테마로도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그 밖의 실적주들, 성장주들, 하반기 대비한 종목들 싹 다 지금 우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셔서 요거 좀 꼭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VIP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런 리딩 서비스의 비용 몇백만 원짜리 상품 이용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수익률 안 만들어줘요 그때그때 또 사고 팔고 뭐하고 이런 거 많죠 단타 백날 천날 쳐봐야 여러분들 대응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단타만 내서 수익을 내요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깔아놔야 계좌에 이렇게 깔아놔야 이런 수익률들을 깔아놔야 단타모 하다못해 만약에 실포해서 3% 4% 손절쳐도 얘네가 더 크고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단타를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내 계좌를 안전하게 세팅을 먼저 하고 하세요 안 늦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좀 꼭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제 고점까지 벌써 90%대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다양한 테마며 또 여러가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제발 좀 제발 늦지 않게 이거 올라가고 추천하면은 저 그거 좀 저도 좀 불편해요 시세 조금 밀리면 또 막 아 이거 빠지는데 뭐 핵심 종목이라냐고 지금 웹도 파란불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갈 길이 뭔데 늦게 와가지고 늦게 사놓고서 조금 잠깐 조정받는 거 가지고 이상한 종목 줬다고 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오라고 할 때 적기에 오시든지 그쵸?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암튼 여러분들 꼭 이게 비싼 금액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서비스 꼭 참여하셔가지고 아래 이 번호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공부하실 수 있는 교육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무상이에요 VIP방이 무상이고 하반기에 비한 핵심 종목들 우리 삼성 SDI를 포함한 또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요런 것들 반드시 계좌의 뼈대를 구축해서 우리 남성분들 우리 또 나중에 배우자분께 떳떳하게 나 주식해서 돈 벌었어 우리 뭐 차 바꿀까? 작년에 저 회원님 저와 함께 하신 회원님이 한 7,8개월 정도 매매하셔가지고 벌써 벤츠 우리 S클래스 한 대 뽑으셨다고 지난번 한 번 또 연락을 주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도 요즘 신차 많이 나오죠? 그쵸?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벌어서 타고 싶은 차 할부 끊지 말고 리스 끊지 말고 현금으로 당당하게 사세요 주식 팔아가지고 아시겠죠? 새로운 꿈을 한번 좀 꺼봅시다 저도 차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선착순 20명이에요 서둘러서 참여해주시고 딱 문자가 온 기준으로 20명입니다 아무튼 성함 문자 발송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